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홍보세사 엄원길입니다 대망의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행복도시 희망도시 의정부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많이 지으셔요 복을 많이 지어야지 복을 많이 받는답니다 복 많이 지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올 새해 떠오르는 붉은 태양의 열기처럼 올 한해도 열정을 가지고 태양의 기울을 받으시고 의정부심 여러분들 건강 또한 행복 또한 아우서 행운이 항상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올 한해 생각했던 새해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의정부심 여러분들 도전! 화이팅입니다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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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